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분석 11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은 어떤 기술, 디자인, UI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하구요. 요구 아이디, 처리내용, 수용여부등으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개발 쪽인데 디자인 쪽에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수용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내용까지 해서 작성을 해 놓으면 향후에 왜 안했느냐 그러면 이 문서를 보고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안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이안습니다. 마찬가지로